연중 제23주간 화요일 보금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금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열두사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열두사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무엇인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의 열두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까요?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예수님의 제자직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데 말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열두사도를 다시 채웠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유다의 빈자리를 마티아가 채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기도한 뒤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정하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뽑으십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시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제자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손길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 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문 1890